아스날 대 바르셀로나 세계 빅레츠가 펼쳐지는 G조 리버풀 이겼고 아 바르셀로나 1대5로 이겼네요 밀란은 까라차사라이에게 1대0 체력적으로 좀 힘든 선수들은 다 빼줍니다 아 맞다 우리가 베르노가 또 돌아왔죠 베르노 아 띠모 아 띠모 띠모 베르노 베라레디는 후반 투입 좀 봐야 될 것 같고 오도이가 지난 경기에서 매우 잘했기 때문에 전발로 주겠습니다 이대로 가자 이건 로테를 좀 돌려야 돼요 어쩔 수 없어 공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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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홀쑤 핫 앱으로 좋아! 카이!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카이 아메넬츠! 이런 슈팅은 맨디앞에서 특도 없습니다 오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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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엣! 좋아요 사이드 걸려주는거 너무 좋고 베라를디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라 메에에에 owner 머물blem 야 어두워이 왜이렇게 잘하냐 out Сер chops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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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dare 3점 전승이고요 노팅원 프레시트 프리미어리그 있고 그 다음에 일주일 간격이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빡직종 하고 나서 블랙폰 한번 쉬어가면 돼요 스카우트 보고서 얘는 각전밖에 없네요 12경기 동안 16개는 도움이 7개를 페널티 구역 안에 도용합니다 이거는 433으로 가야 돼요 433 인사이드 포드로 한번 가고 페페는 이 자리는 사실 칸테가 들어가야 되긴 해 Cherry 태력 상태 나쁘지 않아 칸테 들어가 Black 전세진 한번 쓰자 전세진 한번 씁시다 막!!! 전세진 한번 씁시다 안됐고요 어?! 모수세입!! 나이스 디클~~~ 오비자나~~~ 말이다!!! 감수구로 데뷔골~~~ 야! 어우 진짜 ㅈㄴ 고맙고 야 ㅈㄴ 고맙더라 진짜 페르시 토 야 클리어제 리즈에 있던 애 아니냐? 케이파 이 ㅅㅂ놔! 아 없다 이 그냥? 와 깜짝 놀랐네 아 케이파 저 또라이 ㅅㅂ놔 저거! 야! 페르시 토 이 ㅅㅂ 좀 잘하는데? 야 니가 니가 해 그냥! 니가 가! 좋지! 니가 가! 뭐야? 골! 자 2위까지 치고 올라왔죠 오 야 리버풀에서 비겼어! 그래 너희들도 사람이었구나! 너희들도 사람이었어! 오케이 이거는 바로 봅니다 즉석결과 그렇지! 자 여기 8강에서 만나야 되는 팀 자 첫번째 노팅원 포레스트 두번째 미들즈브로 세번째 크리스탈팰리스 오케이 자 노팅원 포레스트 여기 가야된다! 얘들아 여기 가야돼! 여기 가야된다! 여기 가야돼! 진짜 여기 가야된다! 응 아니에요 아야됨! 아야됨 척치! 아스날! 오케이 좋아 아스날 할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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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날 자, 브리스톌시티입니다 엘링 홀란드 카이아베르츠 딥라이프오드 아니죠 폴스 나인 아 폴스 아 폴스 나인 카이가 많이 내려와 주니까 아주 좋네 그렇지 나이스 그릴리시 아 이걸로 치냐 나이스 테크 카이 우와 이야 카이아베르츠 확실히 폴스 나인 잘 맞는다 야 야 빨리 패스해 빨리 패스해 아이스 미 liquid 아냐 폴란드 슛 야 이거 넣었다 다시 다시 오케이 오케이 예스 카이아베르츠 끝! 카이아베르츠 퍼스나의 기용 이후에 벌써 두 골이 넘었어요. 어! PK다! 이거 PK야! 이건 PK야! 마치 에킨스니어도 이거는 PK야! 자, 빨리 끝났죠? PK라는 얘기입니다. 어? PK다! 야, 이건 PK다! 카이와의 경합! 이건 PK죠! 이건 에킨스니어도 PK야! 빼막이지! 오케이! 겨 Bene! 골이죠? 우우 선관 bagus! 첼시의 초近에요. 시즌 두번째 골을 브리스achtet는 스터뜰입니다. 나이스, 카이! 홀란드! 카이~! 오! 야, 카이 엄청 좋아졌어! 권계맨을 위해 아스모를 내뱉으로서 성에 dietolic.. oskooi quillee! 어~~ 골!! 엘리 홀람 свой겠고 Zone would kill. 에 Wrest porque it is aolution. 크리스톨 더는 스터뜰입니다 나이스 카이! 홀란드! 카이! 야 카이 엄청 좋아졌어 번개맨을 위해 아스몰을 내피면서 오! 골! 엘링 홀란드! 엘링 홀란드 이달의 선수 세 경기 잘하듯이 야! 황덕이 덕분에 꾸준한 성적을 유지하여 이달의 선수를 수상을 했대 이런 경기에서 전세진을 좀 쏴야되는데 전세진이 등목이 안되어 있어가지고 파워트루스 안파둘기가 괜찮고 리치임스 한번 쉬고 이번 경기에는 핫앱으로 갑시다 어? 좋아요? 마운투! 샷! 어? 야 됐다! 이거 됐다! 그렇지! 아우! 베르노야! 이걸로 치고 어떡하냐! 야! 올려라! 올려라! 샷! 오키 지! 오케이unاح! 아 이건 매준이 좀 아쉬운데? 아씨 안 되지! 야! 막아주세요 야 어쩌냐, 왜 엔시트냐? 야야야야야야! 우와 이건 로이하우스가 개살렸다 그렇지 야 쓰루빵! 쓰루빵! 그따위 슈팅을 할거면 쓰루빵을 찌르라고! 오도이! 됐다! 예스! 야 오도이 미쳤다! 야 오도이 미쳤다! 진짜로! 그렇지! 야 배라! 됐다! 아! 이게 골 때리만이야! 나이스! 피했고! 트로스! 헤드! 슈팅! 야 괜찮아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이거 압박해서 뺏어! 체력이 없어서... 헤드! 야! 오 미친... 형편없이 졌어요! 닥쳐! 형편없이 졌어요! 5년 7400... 이거는 조금 양심이 너무 없는 사안 아니에요? 근데 그때 이거 뺐다가 이 새끼가 그냥 튀었거든? 주금 1억을 달라고요? 8천만원만 봐도 됨? 9천만원만... ücht! 오케이! 됐다! 퀘아브르츠 곧 돌아보고... 페페! 이번주 페페 한 번 쓰자! 나이스! 베르나와! 보여줘! 베르나와! 골! 티모베르나! 우와! 야, 뒤에 각성했네. 야! 오, 씨. 오케이. 오, 됐다! 에이브로엠! 골! 티모베르나톡! 호호! 아, 너무 좋아. 야! 야! 쟤네 퇴장당하지 않았냐? 오케이! 자, 좋습니다. 이제 에이매치 브레이크고요. 에이매치 브레이크 이전에 승전 동료를 만들어놨고 아, 이게 좀... 여기서 선택과 집중을 좀 잘해야겠다. 딱 여기까지거든? 에이매치 브레이크 에이매치 브레이크 에이매치 브레이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